우리 이전 시간에 플래시를 이미 설치했어요. 보시는 것처럼 플래시를 로드했고 그 다음에 플래시 미들웨어를 설치했고요. 여기 있는 라우트들을 추가했는데,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주워버렸어요.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? 로그인이 아니라... 로그인을 했을 때,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 플래시 메시지를 통해서 일회용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용설명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FailureFlash를 true로 해라.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다가 이렇게 true로 적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정말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여기 있는 이 session 데이터가 있는 이거를 이렇게 아래로 몰아 씁니다. 그리고 제가 한번 틀려볼게요. 로그인 틀리면 유저가 없으면 incorrect user 점이 나옵니다. 로그인 틀렸죠? 그랬더니 플래시에 에러로 incorrect user name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됐나요? 그러면 이 점에 착안해서 로그인 쪽에서 로그인 쪽이 auth.js죠. 제가 엄청 피곤하네요. 어렵다는 얘기죠. auth.js에서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들어왔을 때 플래시가 있다면 fmsg는 request 플래시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럼 일단 console.log로 fmsg에 뭐가 찍히는지를 한번 봅시다. 이렇게 얘는 보시는 것처럼 객체고 그 객체에는 에러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. 그리고 다시 리로드하면 이번엔 어떻게 돼요? 에러라는 프로퍼티가 없으니까 우리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플래시 메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저는 아 feedback 이라고 하는 빈 문자를 일단 만들고요. 만약 fmsg에 에러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면 feedback 에다가 fmsg 에러에 여기 첫 번째 원소만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얘를 어디다가 주입해요? 자, 본문이 출력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저걸 뭘로 감쌀까요? 음 h1 좀 강조하려고 그리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자, 여러분 div라는 태그도 있어요.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태그인데 얘는 디자인할 때 쓰는 태그고 우리 재미삼아서 안 배운 언어 한번 써볼까요? 저기 style-color-red라고 하면 이거 css 코드예요. 빨간색으로 글씨를 만드는 코드예요. 자,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? 일부러 틀리고 로그인 자, 보시는 것처럼 얘가 출력됐죠. 그리고 제가 다시 리로드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777-gmail.com 그리고 비밀번호를 틀려요. 로그인 이번에는 패스워드가 틀렸습니다. 라고 나오고 다시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. 자, 만약에 여러분이 로그인 됐을 때 성공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것도 매뉴얼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성공했으면 어디로 가요? 루트로 가잖아요. 루트가 어디예요? 라우츠 밑에 있는 index.js거든요. 여기에다가 auth.js에서 우리가 짠 이 코드 있죠? 이걸 copy 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성공을 하면 에러가 아니라 success 를 줘요. 이렇게 주고 성공했다면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div div 로그인 style color blue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로그인 성공했습니다. welcome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디자인적으로 좀 별론데 우리는 디자인 수업이 아니니까 리로드하면 welcome이 이제 사라집니다. 아셨나요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우리 Flash 메시지를 구현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.